음악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장로여 신학대학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축복의 날 이 기쁜 날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이니 옆에 계신 분하고 눈 인사라도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금년 가기 전에 밥 한 끼 사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시작 축복합니다 금년 가기 전에 밥 한 끼 사겠습니다 완전 잘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재학생 후배 여러분 조금 전에 한 것은 연습이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게 진짜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낡아요 오른쪽 왼쪽 분에 시작 반갑습니다 금년 가기 전에 밥 한 끼 사겠습니다 시작 완전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릭 프롬의 말에 의하면은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 소유의 가치가 있을까 존재의 가치에 있을까 제가 목회하면은 할수록 소유 가치가 아닌 존재의 가치에 의미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을 깨닫고 목회하게 되어집니다 소유라고 하는 것은 많으면 좋죠 그래서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침마다 주변 저희 동네 어쩌면은 경제력이 튼튼한 분들하고 운동하면서 만납니다 그렇게 돈 많다고 하는 분들이 아침만 나오면은 얼굴이 완전 우거지상 웃음도 썩소 표현도 별로 좋지 않아 모든 내용이 뭐냐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다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도 잠을 못 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도 자다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돈망을 가지고도 잠을 못 자냐 이걸 보니까 소유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단잠까지 영혼까지는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저는 라면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시절에 처음 나온 라면이 저를 완전히 휘어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라면이 언제 나왔느냐 1963년 9월 15일 날입니다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라면은 인스턴트가 한 주먹 들었습니다 요즘 생각하면 전부 다 불량품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라면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요즘은 얼마나 많은 라면들이 나와요 이름도 다 몰라 그냥 1에서 10가지면은 라면 다 있다 본래 여러분 1번지라면 200양라면 3,3양라면 4,4발면 5,5뚝이라면 6,6개자라면 7,7라면 8,8도라면 9,9소한 된장라면 10,10라면 여러분 아이고 감사해요 그러면 제가 그 당시에 화학조미료가 그렇게 많은 것을 먹었을 때 불행했느냐 그렇지 않아 요즘 좋은 라면을 먹는다고 행복이 막 피어 올라가느냐 소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수록 갈수록 예수가 좋고 갈수록 갈수록 주의 십자가 보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의 고백입니다 기독교 용어는 맞지 않지만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하고 싶습니다 우리 후배 여러분 목사 겁나게 좋고 허벌렉이 좋고 억수로 좋습니다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 오시기를 잘 하셨어요 제가 해보니까요 목사가 되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 배고프면 신방 한 집 더 하면 되고 배고프면 신방 두 집 더 하면 되고 이 출발이 어디냐 여러분 광장동 353번지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저도 짧은 시간 이곳에서 공부한 여러분의 선배예요 저 위층에 계신 분에게는 조상님으로 들어갈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좋고 신학 오기도 잘했고 특별히 우리 후배 여러분 앞으로 10년 안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길은 시온의 대로를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10년 안에 은퇴하는 목사가 4407명입니다 여러분의 길이 훤하게 열렸단께 걱정하지 마요 사역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 교회소 9341개입니다 목사님 수는 21,050명입니다 앞으로 무궁무진한 세상이 여기에 열려있고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저는 대한민국에 대한 소속감의 욕구가 너무 커서 대한민국만큼 좋은 나라 어디에 있습니까 24시간 음식이 배달되니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 좋은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교회를 맡겨주시고 학교를 맡겨주시고 미래와 성교를 맡겨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거룩하고 이 귀한 일을 어찌만 내 같은 죄인에게 맡겨주셨는지 날마다 때마다 감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지 아들도 이 학교를 사위도 이 학교를 나와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어차피 예수 믿을 거 전문적으로 믿는 게 훨씬 낫지 어차피 예수 믿을 거 내 생명 다 바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의 교회는 십자가 흘리신 보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땀을 우리의 피를 기다리고 있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게 주느냐 주님을 바라보는 희망 우리가 광야에서도 뱀을 구리뱀을 쳐다보는 희망이 있을 때 살려주었습니다 뱃에다 들여겨보십시오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역사를 이루잖아요 저는 은혜를 받느냐 하면 물고기에 대한 거예요 공관보금에는 물고기가 익두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요한보금에 보면 옵사리온이라고 나오잖아요 익두스는 뭡니까? 고기 중에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고기 튀김을 할 수 있고 조림을 할 수 있고 구워서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익두스예요 그러나 관찰력이 뛰어나 요한이 볼 때는 달랐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옵사리온, 버려지고 던져지고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고기 동네에서 너무너무 가난한 아이들이 그것을 주수러 가는 거예요 나오미와 루시, 보리삭을 줍듯이 고기가 떨어지고 던져진 것, 남들이 줍지도 않는 그 고기를 가져와서 먼지 닦아내고 지푸라기 닦아내고 거기다 소금을 뿌리잖아요 고기도 고기 같지 않는 것이 안드레를 만나고 빌립은 이성적으로 어프로치를 하잖아요 선생님, 여기에 200데나리온이 있다고 해도 여기에 있는 사람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계산적으로 나가는 빌립이 있고요 안드레는 뭐예요?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버려진 고기 옵사리온이지만 어린아이의 손길을 통하여 얹어지니까 그걸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서 베세다의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큰 것에 대해서 희망을 준 것이 아니라 적은 것에 대해서 희망을 줬고 적은 것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룹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로열고 통합 갈로닫고 저희 교단 지금은 하루에 교인 수가 줄어들기를 하루에 313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단은요 더 많이 우리는 11만 4,700명 줄었는데 다른 교단은요 17만 명 줄었다? 약간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가 한국 교회를 향해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장로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가 5,080개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미조직 교회라고 그러죠? 더 나아가서 50명 이하로 모이는 교회가 여러분 5,500개 정도 되어집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30만 원이라도 도와줘야 될 교회가 2,249개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농촌교회, 어촌교회가 3,081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은 예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우리 교단 이번에 산불 피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헌금을 모았잖아요 며칠 만에 불과 며칠 만에 31억이 모아졌습니다 여러분 3개의 교회에 없는 겁니다 모두가 이 장로의 신학대학을 거쳐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계셔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오늘 90개가 오셨는데 90개는 그 어느 해보다 더 많이 모이시고 정말 훌륭한 분들이 여기에 이빠이 와서 앉아 계시는 여러분 때문에 한국 교회는 밝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면 한 번만 더 여러분 90개 때문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후배 여러분 희망 하나 가집시다 오늘 성경 말씀이 뭡니까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엘리아가 빡세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원을 통해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럽니다 선생님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일곱 번 다녀온 그가 선생님 손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손만한 구름 여러분 사람에게 몸의 지체중의 손은 귀한 건데 자기 몸을 전체를 감싸면은 백번이면은 자기 몸 전체를 감싼대요 그러니까 내 몸에 있어서 손만한 것은 퍼센트로 말하면은 1%입니다 1%에 손만한 구름을 두고 빡세게 기도하고 빡세게 기도했더니 막혔던 하늘물이 열려서 단비가 내려진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어렵다 하지만은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답답하다고 하지만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손만한 구름만 볼 수 있으면은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한국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재학생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살아나듯이 여러분 한 분 때문에 한국교회가 살아나라고 세계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안된다면 진짜 안되는 거예요 된다 된다 하면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심리학자 매술로의 이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나대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소속감의 욕구입니다 121년 전에 우리의 학교가 설립되어서 오늘에 이르면서 우리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기에 이 안에는 경건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학문이 있습니다 더욱이 다른 세상 학문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엘리아처럼 손만한 구름을 보고 엎드려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의 미래를 봅니다 저희 교단 9341개 교회 중에 1년에 내시는 헌금들이 많잖아요 엄청납니다 1조 6천억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예수만 자랑하면 물질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고 한 한국 교회에 하나님 희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배 여러분 청소년의 수가 줄어들고 58년 개띠는 83만명이 태어났는데 요즘에 아이들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380조를 넣었지만 출산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학생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 땅의 대한민국 안에는 초중고 534만명이 있습니다 없는 것까지 우리가 짜증내고 없는 것까지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있는 것까지고 엘리아의 손만한 구름 그것이 희망이 되어서 빡세게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하늘물을 여시고 담비를 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121년간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우리 학교가 이제 선후배 우리 모두가 얼러져서 예수 십자가 붙들고 기도합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말이 많은 이 때에 말씀을 앞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인의 흉내를 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흉내를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하나의 풍습으로 나갈 것이라 내 속의 역사시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니 예수와 한 번 붙들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희망의 중심입니다 사랑하고 종료하는 후배 여러분 앞날 대한민국의 미래와 세계의 어두운 이 땅에 여러분은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지고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 장신대로 졸업한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 하나 가집시다 예수 이름 붙들고 나아갑시다 예수 이름 붙들고 자장하며 예수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신의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붙들고 나아갑시다 예수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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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